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톡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국민의힘으로 가야죠. 당원권 6개월 정지. 무려 7시간 46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그러고 여기 뉴스 연구소에서도 이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소명 듣고 그 앞에 김철근 정무실장 소명 듣고 판단하고 다시 논의하고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앉았거든요. 3시 정도 되니까 나왔더라고요. 새벽 3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시부터 시작해서 2시 45분에 끝났습니다. 새벽 2시 45분에. 그 정도로 이제 논의할 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나왔고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2년 정지가 의결이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공에 대해서 선거에서 세운 공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킨 거다. 인정을 한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두 개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먼저 결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영희 위원장이 직접 발표하는 이영희 위원장이 직접 발표하는 그 모습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해왔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네. 소명을 했지만 그걸 믿기 어렵다. 결국 소명을 못 믿겠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윤리위 시작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영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리위는 수사기관 아니다.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서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하면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다. 이미 여기에서 시작에서부터 그러면 수사 결과하고 상관없이 징계 내릴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암시가 됐었어요. 암시는 됐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2시간 50분 거의 3시간 동안 소명을 했고요.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만나고 나와서도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부어서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이 올랐습니다. 자, 저게 이제 소명을 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 무척 억울해하는 심경이 느껴지죠? 네, 억울해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조금 본인이 피해자다라는 걸 그리고 이게 윗선이 뭔가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JTBC가 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 소명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JTBC 보도가 나왔죠. 보도가 있었는데 뭡니까? 그 이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근이고 실제 이제 그 접대를 당시에 2013년에 했다라고 실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모 씨가 있는데 장모 씨가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장모 씨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제보하러 다녔던 그 제보자가 장의사잖아요. 네, 그리고 김철근 정모 실장하고 투자가 없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쓴 사람도 장의사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 있는데 지인하고 통화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윗선이 있다라는 식의 암시 아니면 윗선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온 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윗선이 윤해권이냐 누군가가 그게 언제였냐면 또 대선 끝나고 직후 3월 15일 정도부터 이 통화 내용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준석을 날리기 위해 누군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추정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후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녹취록을 잘 분석해보면 그 윗선이 윤회관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대표 쪽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멘트를 잘 보면 누군가 그거를 윗선에서 홀딩시킨다. 또 이런 게 있어서 그 녹취를 놓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경찰 조사에 응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장 씨가. 그래서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선 이준석 대표는 조금 이거에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말을 했고 조사받고 나와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비췄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2시간 50분 동안 조사하는데 고성이 오가는 게 바깥에서 기자들한테 들릴 정도로 이게 약간 쟁점이 좀 있었다. 고성이 오간다는 얘기는 그럼 이준석 대표와 윤리위원 사이에 고성이 들릴 정도였대요? 추정은 그렇게 되죠. 윤리위원 간에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소명하는 시간인데 윤리위원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테니까. 위원들끼리 싸울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쟁점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각서 치료관 각서 써준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시킨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이전에부터 나왔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도 부인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시키지 않았다 부인하고 있는데. 장의사도 심지어 그 각서를 써주기 위해서 만났던 장의사도 가타부터 말이 없잖아요. 이준석이 시킨 거다 시켜서 왔다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없죠. 결국은 다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지금 윤리의 판단인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나중에 쟁점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당원을 말씀을 드리면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 신청 2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18일 최종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 신청을 하면 또 재심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죠. 재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당대표의 징계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부의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와 관련된 거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알아서 논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부분도 하나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효력정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지라는 거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지금 10개월 남았는데 6개월 당원권 정지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약간 뭐라고 사망선고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당원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럼 당대표직은 자연히 박탈이 되는 거고. 그런데 6개월 뒤에 당원권 살아나면 당대표직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물러나야 된다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예를 들면 6개월 하고 두세 달 남았는데 나 다시 복귀해서 당대표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당대표요. 나 복귀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게 장대표가 당에서 징계받는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상.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가 가장 일단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천아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출연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있고요. 이분은 법조인이시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분석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가범죄 대 착각.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했는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강력하게 반발 중이네요. 일단 어제 검찰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공공수사 1부하고 3부에 배당이 각각 됐습니다. 두 건이 다른 건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성명까지,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검찰은 빠르게 이거 수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뉴스쇼에 나와서 내가 바보냐, 이거를. 이거는 왜냐하면 국정원 정보가 아니라 군정보다. SI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한다고 해서도 이쪽에 남아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삭제하면, 삭제하는 대로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는 대로 모든 게 다 기록에 남는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래서 합참과 민주당과 국정원과 입장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먼저 합참 의견부터 보면 오전에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군사정보통합체계, 이게 MIMS라고 불립니다. MIMS.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한마디로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과 관련된 거죠. 일부 부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MIMS라는 게 이를테면 예하부대 이런 데에 쫙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서해 공무원, 월북 정황이나 월북 안 했다라는 정황 이런 것들이 모든 군이 다 알 필요 있는 건 아니다.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일부 이게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MIMS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부터 개념을 정확히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MIMS라는 게 국정원, 군, 청와대 이런 주요 기관들이 같이 들여다보는 공유 문건입니다. 그런 어떤 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함에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군에서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예하부대에서까지 다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아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게 있었다는 게 군 얘기인 거죠. 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어제 국방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TF에서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삭제를 한 거는 국정원이 아니라 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군에 지시해가지고 삭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거니까 이 고발 자체가 무리수다라는 게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의 주장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군은 안 보도록 예하부대가 안 보도록 삭제했지만 원본은 또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원본도 살아있습니다. 그거는 어제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거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또 발표를 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한 것은 밈스 이 정보하고는 무선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삭제했다고 한 거 아닙니다. 별개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국정원 내부의 문건을 삭제를 했다라는 주장이라서 지금 이거 완전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군이 예하부대 볼까 봐 삭제한 거 가지고 국정원장이 삭제한 걸로 헷갈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더니 국정원에서 우리가 왜 헷갈리냐. 그 얘기 아니고 딴 거 얘기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란 거죠. 참 이거 복잡합니다. 게다가 이게 김일정보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뭘 봤다. 어떤 걸 삭제했다.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보고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마약 마셨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얘기인데 종업원과 손님이 사망했어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따로. 그런데 손님 차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마약을 투약을 한 게 아니라 술에 타서 마셨어요. 유흥업소에서. 그래서 손님이 마셨고 종업원한테도 권유를 해서 종업원도 마셨는데 종업원은 집에 가서 사망을 했고 손님은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공원 근처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에서 손님의 차에서 2,000명 60g이 좀 넘는 마약 추정 물질이 나왔는데 필로폰 추정 물질 이게 한 2,000명에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왜냐하면 0.03g으로 보통 투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마약 중간 유통책이냐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마약들이 술집에서 강남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죠.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마셔 이렇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